남순이도 삶을 깨치었더냐 두 다리를 먹고 자르지 않니 자신 낫다고 미연긋듯이 헤비 생각하지도 않더냐 무엇을 치워먹고 그 옷을 신고냐 습덩이 갓뜰일샷 기도하기 길은 일 그리 가르쳤더만 구구단밤에 태웠더냐 못하냐 남순이도 삶을 깨치었더냐 남순이도 삶을 깨치었더냐 자신 낫다고 잔치 버리시 헤비 생각하지도 않더냐 무엇을 치워먹고 그 옷을 신고냐 습덩이 갓뜰일샷 나 활바르게 살다고 그리 가르쳤더만 속위에 경기 피냐 못하냐 속위에 경기 피냐 두 다리를 먹고 자르지 않더냐 자신 낫다고 잔치 버리시 고통도 흐리지 않더냐 무엇을 치워먹고 그 옷을 신고냐 습덩이 갓뜰일샷 습덩이 갓뜰일샷 나 활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더만 속위에 경기 피냐 못하냐 속위에 경기 피냐 정말 answer 끝 나 활바르게